도둑이 나타나죠. 경찰 루키가 경찰차 패티를 타고 출동했어요.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숨어봤자 소용없다! 으악! 야호!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와 경찰의 활약으로 도둑이 잡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둑은 무서워서 울상을 지었답니다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야호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와! 경찰의 활약으로 도둑이 잡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둑은 무서워서 울산을 지었답니다. 오늘도 새로 배달할 짐들이 가득하네요. 배달차 토니를 도와서 사람들에게 짐을 전달해 주세요. 알맞은 3개의 상자를 골라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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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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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우와! 내 장난감이 도착했어! 배달차 덕분에 짐을 받은 손님들은 모두 행복했답니다. 알맞은 3개의 상자를 골라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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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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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불을 끌어 달려가는 멋진 소방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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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날쌘 도둑 잡는 멋진 경찰차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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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 있어서 빨리 가요 구두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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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빨리빨리 가야 해요 띠용 띠용 소방차 띠용 띠용 경찰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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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불을 끌어 달려가는 멋진 소방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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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띠용 소방차 띠용 띠용 관찰차 띠뻑 띠뻑 구경차 우린 멋진 자동차 감사합니다! 우리야! 불렀어요 소방차를 불러주세요 불렀어요 소방차를 띠용 띠용 앞에 가는 작은 차들 빛어주세요 쌩쌩쌩 불을 끌어 달려가요 우리야! 불렀어요! 불렀어요 소방차를 불러주세요 불렀어요 소방차를 철경 띠용 앞에 가는 작은 차들 빛어주세요 쌩쌩쌩 불을 끌어 달려가요 불렀어요 소방차를 불러요 불렀어요 소방차를 불러요 욕쌩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